문혁아! 문혁아! 너 당장 경비 불러와. 그냥 부셔요. 너희들 여기서 뭐한 거야? 너 미쳤어? 너 문혁씨랑 뭐했어? 이제 대놓고 사무실에서 문까지 담그고! 손대지 마. 문혁씨. 문혁아 어디가 문혁아! 문혁씨! 대비야. 애미 기사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응? 저, 저게. 쏟아! 쏟아!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? 음? 으흠! 절람라! 내려elet сов wolves! 루야 씨, 루야 씨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